다우라이 TV 많이 울고 쉽게 잠들지 못하는 아기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우리 아기들을 키우다 보면 너무 많이 울 때 잘 안달래지고 또 아기들 중에서는 너무 자주 우는, 너무 많이 우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런 아기들을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올리고 달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정말 많으실 텐데 오늘 우는 아기 달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는 아기 달래기는요. 유튜브에 다른 동영상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오늘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엄마, 아빠가 먼저 가장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세요. 내가 아기를 못 달래면 어떡하지? 우리 아기가 내가 달랠 때 더 많이 울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우선 접고 가장 안정된 마음으로 아기에게 다가가시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기는 슬프고 괴로워서 운다는 인식을 좀 버리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아기들은요. 100일까지 엄마, 아빠에게 불편함을 끊임없이 호소를 해요. 불편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이런 거지 우리가 어른들이 우는 것처럼 너무 괴롭고 슬퍼서 너무너무너무 힘들어서 운다는 그런 인식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기가 우는 모습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아기한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안함이 아기한테 전달돼서 훨씬 더 좋은 달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기를 달랠 때는요. 우선 포를 꽉 싸고 이런 OS법이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는 아기 달래기에 대해서 먼저 OS,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알아보기로 해요. OS는요. 첫 번째 아기를 감싸줍니다. 속삭이로 감싸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옆으로 또는 엎드려서 눕힙니다. 엎드린 상태로 살짝 엎드린 상태로 안아줄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 아기의 귀에 쉿소리 백색소음을 내줍니다. 그 다음 살살 접시 위에 젤리가 흔들리듯이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기가 빨기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네. 노리개 젖꼭지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그거 이전이 더 중요합니다. 자, 아기가 먹고 놀아요. 놀 때 옆에서 너무 과도한 자극을 주지 마세요. 특히 신생아들, 생후 100일 이전의 아기들에게 너무 과도한 자극을 주게 되면 아기가 각성상태에 돌입하면서 잠을 쉽게 못 이뤄요. 각성상태에 돌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기가 졸린데도 눈을 뜨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아기가 조용한 각성상태가 있고요. 또 다른 각성상태가 있는데 조용한 각성상태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눈만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있다가 수면에 돌입하는 것은 생각보다 좀 수월한데요. 그렇지 않고 과도한 자극이 막 있다가 갑자기 아기가 수면으로 돌입할 때는 극도로 피로함을 호소하게 돼요. 그러면 아기가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기가 조용한 각성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놀 때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의 눈이 이렇게 뜬다거나 눈이 개슴지레해진다거나 아니면 가벼운 아픔 이런 아픔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졸리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졸리다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어머 얘 졸린가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기가 졸리다는 신호를 딱 보내면 그 즉시 이렇게 재우는 그런 모드로 가시면 아기가 좀 덜 울 수 있습니다. 엄마가 그 신호를 항상 판단을 하고 항상 지켜보려면 계속 아기 옆에 붙어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러지 못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아기가 어쩔 수 없이 울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는 아기가 우는 원인을 모두 다 제거해 주셔야 되세요. 우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아기가 울면 첫 번째 기저귀를 확인해요. 기저귀가 조금만 젖었다 해도 우선 상큼하게 아기가 있을 수 있도록 갈아주세요. 우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먹고 싶은지 확인해 봐요. 근데 방금 전에 먹었어요. 먹은 지 한 시간도 안 됐어요. 그러면 먹고 싶은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먹일 때는 확실하게 아기의 정량을 먹여주는 게 중요해요. 정체기에 10ml 20ml 덜 먹은 게 아니라 아기가 졸면서 40ml만 먹고 졸면서 20ml만 먹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먹이는 것이 아기한테는 수면에 방해가 되고 또 과식으로 인해서 속이 불편해서 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가 먹고자 할 때 깨워서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놀리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재우기를 한다면 아기가 좀 덜 웁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 사항이에요. 그래서 먹고 싶은지를 확인해 보는데 엄마가 아기가 확실하게 먹었다는 확신이 딱 선다면 그것은 빠는 욕구로써 아기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아기에게 그때는 공갈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공갈을 처음 물 때 아기들의 반응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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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구나 확 빼버리지 마시고요. 싫다고 하면 공각 쪽지를 살짝 빼고 있다가 아기가 다시 어 하면 조금 넣어줬다가 다시 싫다고 하면 뺐다가 그런데요 아기의 빠는 욕구는 경구계에 있어요. 입천장에 젖발기 반사와 먹이찾기 반사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공갈을 입천장을 향해서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살살살살 문주러주면 아기가 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요 아기가 싫다고 할 땐 잠깐 조금만 뺐다가 또 찾으면 살짝 넣어주면서 입천장을 이렇게 문주러주면 아기가 공갈 쪽지를 빨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기를 달래주세요. 이거를 물려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저귀 갈아줬고 먹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뭘까요? 졸린 거예요. 네 졸린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첫 번째 속삭이를 쏴주세요. 아기를요 그냥 이렇게 안고 그냥 이렇게 달래잖아요. 우는 거는 당장 달래집니다. 그런데 아기는요 꽉 쏴주는 게 없기 때문에 팔을 막 휘저으면서 금방 모르반사가 생겨서 다시 울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신생아에게는요 포를 쏴주거나 엄마들이 입히는 꽉 쏴주는 옷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입혀주셔도 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엄마들이 주의할 게 있어요. 속삭이를 쏴줬는데 아기가 계속 바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 불편한가 보다 그러고 탁 풀르시는데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아기가 불편해서 이걸 풀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해서 지금 울고 있기 때문에 잠깐 분노해서 화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엄마들이 100일 이하의 아기들은요 꼭 속삭이를 쏴주세요. 쏴주시고 아이들 중에 더위를 많이 타는 아기가 있다. 그러면 속삭이를 팔만 쏴주시면 됩니다. 기저귀 천 반으로 잘려서 팔만 쏴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더위를 많이 타는지 이런 것도 엄마들이 배려해 주시면서 속삭이를 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속삭이를 쏴줄 때는요 엄마들이 속삭이를 쏴줄 때 느슨하게 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속삭이를 쏘는 방법을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까 그거를 보고 따라해 보시고요. 속삭이를 쌀 때는 아기를 꽉 안아주는 느낌으로 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가 속삭이를 이렇게 쌉니다. 자 엄마, 아빠 보세요. 팔을 잡고요. 쫙 잡아당기고 쏴요. 네, 엄마들이 쌀 때 속삭이를요 너무 느슨하게 쏴기 때문에 아기를 꽉 안아준 느낌이 없어서 아기들이 더 많이 울게 돼요. 네, 그래서 속삭이를 쌀 때는 반드시 신축성이 있는 천으로 꽉 쏴주세요. 네, 꽉 쏴주시고요. 자, 아기가 처음에 기저귀 확인 먹는 거 확인 그 다음에 속삭이 살 때까지 울어도요 엄마는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아기가 우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저귀 먹는 거 확인했어요. 그럴 때 아기가 울 수 있어요. 근데 울면 엄마들은 앉기가 급급하신데 울어도 기저귀가 젖었다면 엄마는 천천히 기저귀를 갈아주세요. 아기들 중에서는 앙! 하면서 숨을 안 쉬면서 막 자지러지게 울어도 엄마들 그 할 일을 우선 하세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울음은 달래지지 않거든요. 먼저 그걸 해주고 그 다음에 먹는 거 확인해주고 자, 속삭이를 쌀 때도 아기가 울어도요 엄마들이 쏴주세요. 어, 선생님 아기가 권투자세로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 속삭이를 못 쏴겠어요. 자, 권투자세로 싸면은요 엄마한테 팍 안길 수가 없어요. 따뜻하게 안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차려설 해주고 싸주셔야 되는데 자, 차려설 해주고 싸주든지 이렇게 싸주든지 팔을 이렇게 벌려서 싸주든지 무엇이든 필요해요. 그런데 자, 엄마들이 아기 팔을 풀르기가 힘들어요. 힘을 줄 때 근데 아기를 이걸 강제로 이렇게 하면 아기가 더 화가 나요. 그래서 엄마가 손으로 지그시 밀고만 계시면 아기가 천천히 풀읍니다. 우는 와중에도 천천히 풀러요. 그럼 천천히 풀러서 싸주고 또 이쪽도 이러고 있다면 엄마가 여기서 눌러서 천천히 힘을 주고 계세요. 그럼 아기가 그 힘을 못 이겨서 슥 풀읍니다. 그러면 또 싸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다 싸줬어요. 다 싸줬으면 아기를 안으시는데 자, 엄마, 아빠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안고 아기를 계속 달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아기는 가슴과 배가 엄마 가슴과 배에 밀착되게 안아줘야지 더 빨리 달래집니다.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안았다면 자, 이렇게 밀착해서 안아주세요. 엄마 가슴과 배에 완전히 엎어지게 안아주세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셔도 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허벅지를 밑에서 이렇게 받쳐서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리고 아기를 이렇게 목과 어깨 쪽을 다 끌어안아줘요. 그리고 자, 골반을 흔들면서 자, 우리가 OS를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OS 방법은 엄마들이 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속삭이 싸주고요. 흔들어주고요. 네, 그 다음에 빨개욕구 충족해주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골반을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보세요. 흔들고 팔에 반동을 줍니다. 자, 엄마, 아빠들 중에서는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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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자, 이 자세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아기가요 반 누워있는 자세가 돼서 불편해요. 네, 그리고 엄마 손에만 의지하고 있어서 안정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 안으로 바짝 당겨주세요. 바짝 당겨주시고 팔뚝 힘으로 딱 하는데 자, 여기서 엄마들이 어, 이거 안 좋아요. 허리 딱 펴시고 자, 아기가 내 몸으로 살짝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 자세처럼 이렇게 엄마, 어깨 탁 뼈주시고 팔을 탁 당겨주세요. 드는 힘이 아니고 당기는 힘으로 안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잠깐 골반을 흔들면서 팔에 반동만 주세요. 팔에 반동만 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기가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그러면 엄마들이 자꾸 자세를 바꾸세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거는 엄마의 감정을 고스란히 아기한테 엄마가 불안하다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자세, 바른 자세를 취했다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잘 시간이라면 잘 방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계세요. 그리고 귀에다가 쉿 소리를 내주는데 아기가 울 때는 큰 소리로 내주셔요. 아기가 들어요. 아기 귀청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아기의 고막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뱃속에서는 더 큰 소리로 더 큰 백색소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아기의 귀에 5cm 정도에 두고요. 이렇게 두고 이 소리가 힘들다면 핸드폰에 백색소음을 들려주셔도 되세요. 백색소음을 스피커 첫 쪽에 틀어놓고 엄마들이 이렇게 달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기는 못 들어요 바로 귀 옆에서 해야지 들어요 자기의 크게 우는 소리 때문에 그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고 집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아기가 나는 쉿소리가 크게 나지 않아요 아기가 달래지지 않아요 하는 엄마들은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기의 이름이 만약에 사랑이라면 사랑아 크게 해주세요 사랑아 사랑아 엄마가 너 달래주고 있지 크게 울리게 이런 소리처럼 아기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달래주시는데요 과도한 자극을 주지 마세요 이거 정말 좋지 않아요 아기가요 그것 때문에 더 흥분해요 그리고 엄마들이 안방에서 안아서 달래다가 내가 답답해서 거실로 나가요 아니에요 거실로 나가면 처음부터 다시 리셋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아기는 이 방에서 적응해야 돼요 잠자는 방에서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방에서 엄마가 이렇게 해줍니다 자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음 따뜻하고 정말 포근하게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안아주세요 그럼 아기가 알아차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접시에 젤리처럼 요정도만 흔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주는데 엄마가 꽉 안아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백색 소음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러면 우는 아기가 달래져요 자 그러면 이제 아기가 우는 아기는 달래지고 막 졸음이 막 이렇게 오는데 그럼 아기를 어떻게 할까요 자 아기가요 표정이 눈알이 막 굴러다니고 표정이 있다 아직 안자는 거예요 그때 내려놓으시면 안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엄마가 살짝 침대 끝에 걸터 앉아서 살짝 이렇게 뒤로 약간만 놓으세요 요정도만 그리고 나서 토닥토닥 이제 흔들지 마세요 자극을 줄이세요 아기가 울지 않으면 백색 소음도 많이 줄여주세요 토닥토닥 네 이렇게 하면은요 지금은 얘는 익령이라 고개가 안 떨어져 있는데 보통 아기들은 고개가 요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럼 아기를 보면서 토닥토닥 엄마 가슴에서 떼지 마세요 네 토닥토닥 자 아기의 표정이요 정말 잘 잔 아기의 표정 아세요? 응 이 표정이 나올 때까지 눈동자에 굴림도 없고 뺨에 떨림도 없고 입술에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기가 눕혀나봤자 깨기 때문에 그런 표정이 나올 때까지 꼭 기다리셔야 돼요 지그시 자 그래서 아기가 정말 잘 자잖아요 그러면 엄마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 얘를 어떻게 내려놓을 거예요? 자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면 다시 깹니다 자 그래서요 자 어떻게 자 아기 침대에 내려놓습니다 엄마가 가슴을 떼면 안 돼요 그대로 내려가 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자 머리를 잡고 팔을 빼고 그대로 엄마 가슴 떼지 마세요 가만히 자 아기의 숨소리가 진정이 되고 흔들렸던 숨소리가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가거든 손으로 바꾸세요 네 이렇게 해서 가슴을 지그시 잡아주세요 그리고 자 옆에 의자 같은데 앉아서 조금 기다려요 응 아기의 다시 눈동작 흔들리거든 두 손을 지그시 잡아주시고 지켜봐주세요 네 그리고 당분간 아기가 잠들지 못해서 많이 우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요 엄마가 10분에서 20분을 옆에 의자를 놓고 좀 지켜봐주세요 그래서 아기가 약간 표정이 좀 올라온다 그러면 어 엄마 옆에 있어 자 괜찮아 괜찮아 통통통통 이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통통통통 그러면 아기가 처음에는 렘수면이기 때문에 자꾸 깰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 한 두세 번만 지나간 깊은 잠으로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 좀 옆에서 지켜봐주시고 아기를 안심시켜주셔서 요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두세 번 정도 아기가 자꾸 깨려고 하는 그 순간을 넘기시면 아기가 깊은 잠을 자기 시작해요 아기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눕혔는데도 자꾸 깨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기를 옆으로 눕히세요 아기만 옆으로 눕히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는 상태에서 옆으로 슬그머니 눕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의 팔을 빼고 아기를 앞뒤로 이렇게 수건을 말아서 아기의 가슴과 등에 밀착하게 이렇게 밀착시켜주시고 엄마가 잠시 옆에 누웠다가 일어나시면 아기는 그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잘 겁니다 자 이 방법은요 우리가 팝업법이나 일반 수면 교육하고는 달라요 많이 울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아기들을 위한 방법을 오늘 알려드린 거예요 네 엄마들 우리 많이 우는 아기들이 특별히 있어요 다른 아기들에서 많이 운다고 해서 엄마들이 아기를 잘 못 키워서 아기가 많이 우는 건 아니에요 그런 자책감은 버리시고 많이 우는 아기들도 100일쯤이 되어가고 지나면 4개월부터는 기쁨을 표현하게 됩니다 엄마를 보고 빵긋빵긋 웃어요 내 아기의 정서에 문제가 생길까 성격에 문제가 생길까 너무 걱정 많이 하시는데 아기가 불편함을 엄마한테 호소한다는 것은 엄마를 그만큼 신뢰하고 믿고 딸이기 때문에 엄마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울음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가면서 엄마들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아기를 대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OS가 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기가 계속 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기의 기저귀가 젖었는지 혹시 배고픈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데도 달래지지 않는다면 배아리, 영아산통, 가스가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원인이라면 쉽게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엄마들 힘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많이 우는 아기들을 가진 부모님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우리 맨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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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